사람과의 만남에서 첫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네 열린 성인과의 콘서트와의 만남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엔돌핀 이부영 행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 꽃노린갑니다 나비처럼 나풀나풀 꽃바람 쐬러갑니다 준비는 따로 필요 없죠 사랑만 갖고 떠나요 사랑은 사랑은 달기만 해요 여로코너 곧 요로콤 오라고 초대만 해요 음-노랏고 음-ing-파랏고 이 꽃을 가도해도 당신만은 못해요 룰룰랄라 꽃돌이 갑니다 내 마음이 싱싱싱싱 설레이는 날 꽃돌이 갑니다 사랑이 올까 혹시 몰라서 꼭 바람 쐬러 갑니다 준비는 따로 필요 없죠 사랑만 갖고 떠나요 사랑만 사랑만 달길만 해요 요렇게 요렇게 좋기만 해요 음 붉은 꽃 음 하얗고 이 꽃이 다 피어도 당신이 제일 예뻐요 룰룰랄라 꽃돌이 갑니다 룰룰랄라 꽃돌이 갑니다 꽃돌이 갑니다 above me 갑니다 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후ié